알고 보니 형사법 제왕 이렇게 잡았는데요. 무슨 얘기냐. 얼마 전에 부모가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수능감독관 교사를 찾아가서 1인 시위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학부모가 알고 보니까 경찰대 출신의 변호사, 스타강사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오늘 이 학부모가 인터넷 카페 입장문을 올렸더라고요. 학부모가 스타강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교사에게 2차 피해가 될까 염려스러웠지만 고민하다가 입장문을 올리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입장문에는 사과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고 해명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사과라고 보기에는 표현이 그러했던 것이 해당 선생님에게는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탁을 통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라고 하는데 합의와 관련된 사과에 대한 어떤 진정성 있는 느낌은 좀 덜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탁을 통해서 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공탁은 변호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합의가 되면 피해자와 관련돼서 합의금을 서로 주고 주게 되는데요. 실제로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받지 않고 피해 금액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법원의 비용, 일정의 어떤 금액을 맡겨서 합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나왔던 사진이 교사 노조에서 제공한 그런 사진인데 저게 저 장면이 1인 시위를 했던 장면이었고 선생님의 학교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선생님 성함을 노출하기도 하고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겠다, 비밀 보장한다, 이렇게 1인 시위를 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 수능 감독관이었는데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날에 학교를 찾아가서 1인 시위도 했고 스타 강사라는 아버지도 학교에 찾아왔던 그런 상황인데 처음 사건이 불거졌을 때 어떻게 이 선생님의 신상과 근무지를 알고 그렇게 학부모가 찾아간 것이냐, 누가 안 해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일단은 이 학부모는 변호사죠. 이 사람은 어쨌든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이 선생님의 근무처와 연락처를 알아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었다. 네, 입장문에 쓰여진 내용을 보면 일단 딸이 상황에서 감독관의 이름을 받고 그 이름을 토대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교육청에 나와 있던 선생님의 전학교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해서 전화를 통해서 선생님이 실제 어느 학교에 근무하는지를 알아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화전화를 해가면서 알아냈다. 네, 교육청이나 학교 측은 그런 전화를 또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 선생님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게 됐는지도 추후에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주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1인 시위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가장 마지막에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1인 시위는 사실은 아까 보여진 화면에 따르면 내용이 좀 쎄죠. 선생님 이름이나 휴대전화번호도 나와 있고 파면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 1인 시위에 대한 부분은 사실 1인 시위라고 하더라도 저런 부분이 사실 법에 위반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거고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은 고발이라든지 고소도 할 수 있는 사안인 것처럼 보입니다.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실제로 고발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는 건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혐의가 적용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어 있을까요? 명예훼손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1인 시위 관련해서는요. 학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선생님과 통화를 하면서 변호사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변호사라고 제가 얘기한 것은 지위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률적인 용어를 설명하기 위험이었다. 이렇게도 해명을 했는데 같은 변호사로서 이 내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확히 저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실은 저희가 알 수 없어서 이 선생님의 말과 또 저 스타 강사라는 저 변호사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변호사 입장은 뭐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 과연 이게 부정행위였는가 이게 이 변호사가 가장 주장하는 점인데 수험 시간 종료 이후에도 벨이 울린 이후에도 계속 답안지에 마킹하는 행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가 부정행위이지 우리 딸은 답안지 작성한 것은 없다라는 게 일단 기본 입장이에요. 답안지 작성도 안 했는데 그런 상황을 부정행위라고 보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다투겠다라는 얘기고 그런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 이런 법률상의 용어를 제대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내가 변호사라고 얘기, 직업을 밝힌 것이지 어떤 위협이나 협박의 의도는 없었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만 이 얘기를 직접 들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변호사라고 하면 법률을 잘 알 것 같고 또 자신에게 엄청난 민원 제기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변호사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사실 법률적인 조치를 이용해서 자기를 좀 난처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일부 좀 위협적인 그런 느낌도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입장문에서도 보면 자녀가 부정행위한 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계속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당시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수능 감독과는 3인의 합의를 통해서 부정행위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의 행위는 부적절한 행동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부분이 서로 다툼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 학부모의 주장에 의하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수능을 치렀던 그 곳에다가 문제제기, 이의신청이나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었는데 반 늦게까지 그런 제출하려고 했으나 그걸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수능 감독관을 찾게 됐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찌되었건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이렇게 개인 감독관을 찾아가서 뭔가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위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일이 이제 우리 이제 교권 침해 이슈가 계속 있던 흐름 속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수능 감독관 관련해서도 어떤 우리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호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능 감독관 관련 민원도 좀 많다면서요. 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 지난 이제 29년부터 21년간 통계에 의하면 3년 동안 5천 건 이상의 이제 수능 관련된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3분의 1이 수능일을 전후로 해서 이제 발생한 민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감독관이 기침을 했다던가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어서 집중이 안 됐다. 뒷자리에 있는데 감독관이 너무 쳐다봐서 집중한 게 부담스러웠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 감독관들도 그 유의사항을 50쪽 분량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민원 소지가 있는 행동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고는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능이다라고 하면 너무 예민하잖아요. 대형 공동에서. 그러다 보니까 감독관들에게는 이런 류의 예민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고지하고 뭐 교육도 하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수능 감독관에 대한 이제 보호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좀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수능 감독관의 경우에는 현재 병가 상태라고 알려져 있고요. 시교육청에서는 교사에게 특별한 휴가를 특별휴가를 제공해주고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긴급 경호를 안내하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아마 이제 고소도 이제 계획 중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안에서는 비교적 보호 대책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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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